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직은 아닐지도 모르지. 어른이 돼가고 있는 중이잖아. 할거야. 나도 그러고 싶지. 그 부탁때문이라면 전 사랑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냐? 다시 생명을 위해 이 아플라고 하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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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것 같았어. 할 말 있어 이제 그만해도 돼 더 이상 미안해 할 필요 없다고 오빠한테도 나한테도 오빠한테도